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버 교체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 모두 7대를 완전히 교체해서 서버 데이터를 삭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명백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선거소송이 한참 진행 중에 선거소송과 관련된 결정적인 정거물을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누구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의 CCTV입니다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체의 지체를 거듭해왔던 대법원의 재검표 작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선거법 제 225조는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와 대법원 단심 판결 등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이 되었어야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대법원 재판가들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 실시를 위해서 변호인단에게 준비 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성명준비명령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경욱, 이은주, 그 밖의 1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성명준비명령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은 당선 무효소송을 포함해서 모두 130여 건의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시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4.15 총선 자체가 부정선거로 기덮여 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버데이터 삭제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처음으로 언론의 레이다에 포착된 것은 9월 20일 제보를 통했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9월 23일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에 내용 알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 점검사업 웬말인가 증거인멸 의혹 증폭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점검사업이란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선거 무효소송 쟁점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조작입니다 여기서 투표지 분류기는 핵심 점검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 점검사업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달청 공지를 통해서 일부 유튜브들의 맹렬한 추격전에 따라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홈페이지 서비스 중지 안내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연휴입니다 오후 6시부터 10월 4일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센터 이전 작업 수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산장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정거인멸을 시과에 두고 있다는 그런 주장뿐만 아니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도가 없다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휴 작업의 본질입니다 전산 분야에 정통한 유튜브 채널 미디아A는 이 사업의 본질이 서버 데이터 삭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업이 절대로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안 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4.15 총선의 ccbb를 가리는데 핵심적인 점검물들인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어떻게 접근했는가는 각종 로그인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번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9월 이상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는 바로 모든 점검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 자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삭제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도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목표를 의도합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월 24일 날 미디어 A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데이터 삭제 위험 넘버 원이라는 제목의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를 새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것은 맹백한 정거인멸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10월 3일 날 국민들의 시위 집회를 막아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지막지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짜 의도는 서버 데이터 삭제로 추정된다 그리고 밝혀진 바를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새로운 서버에 선거결과 데이터만 옮기고 부정선거 정거 서버와 데이터를 모두 다 소거할 것으로 보인다 지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심각한 부정선거 정거 은폐에 해당한다 서버 전체를 배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15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교표만이 아니고 디지털 조작입니다 디지털로 전국규모의 조작이 행해졌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정거물료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버 6대와 스토리즈 1대를 가져와가지고 옛날 것을 다 파괴하고 선거 결과만 딱 옮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맹백하고 불법적인 정거인멸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서버 구축사업은 서버 6대와 스토리즈 1대 원가는 한 6억 7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은 부정선거 사용 서버 교체 부정선거 사용 데이터 삭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작업의 핵심을 미디어에인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부정선거 사용 서버 교체 부정선거 사용 데이터 삭제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규모 무효소송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 그리고 진행되는 시점에 서버 데이터 삭제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법원은 선거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인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버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서버 데이터 삭제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서버 데이터 삭제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법원이 서버 데이터 삭제를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데이터 삭제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다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폐기하는 데이터를 폐기하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식도 없는 야만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추석 연휴까지 관악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디오A와 바실리아T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지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을 낼 것으로 봅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관악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 있는 일부 유튜브들과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진 것을 탓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체제가 어떤 헌법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체제 자체가 독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후원과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